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애터미에서 상속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상속 상속하는데 뭐를 상속해 준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상속 애터미 상속 코드 받은 이로자입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는 직당 다니면서 생활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가정의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기가 얇아서 그러는 건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내는 다단계까지 하더라고요 자석료 다단계, 정수기 다단계, 속옷 다단계 무슨 남자가 여자 속옷까지 판다고 그러는 건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카드 다단계, 핸드폰 다단계, 상품권 다단계 정말 다단계라는 다단계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다단계 정보 받을 때마다 저희 가정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아파트를 팔아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이사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다단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1년,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더니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이 애텀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회사에 딱 얘기 들어보니까 다단계였습니다 그 일 할 것 같으면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집을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가방을 가지고 오더니 옷을 주섬주섬 집어넣습니다 성공해서 들어오겠다고 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아이들 둘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같이 시작한 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나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성공을 할 건데 고생한 짐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 눈물을 보고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리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저는 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또 다단계를 이 애텀이 다단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회장님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가족 식구들에게는 다 살게끔 해놓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사에 한번 방문하라고 해서 스폰서님 안내를 받고 아이들 둘 데리고 본사에 갔습니다 남편 코드를 열어봐 주시는데 상당한 수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니까는 수당을 보니까 돈 욕심은 나더라고요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큰아이가 스무살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가보라고 따라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파트너 사장님들 따라서 센터 교육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한 달을 다녀보면서 하루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애터미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가야 하니까 엄마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가 군대를 가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안내를 받고 이런 석세스 세미나 장에 와서 교육을 듣게 됩니다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거의 다단계를 하면서 남에게 필요치 않는 물건 피해만 주고 다녔던 일을 했습니다 애터미도 똑같은 그런 회사인 줄 알고 정말로 말렸는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는 제품이 싸고 좋으면 사람들은 몰려온다고 합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희망이 없으면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저는 첫 세미나 장소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써보고 좋으면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다 싶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1년 딱 되니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억 연봉자 리더스 클럽에 입성했다고 그리고 2년 반이 되니까 2년 반이 되니까 로얄클럽 멤버가 됐다고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정말 월말이면 가슴을 졸이면 걱정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말이든지 월초든지 저희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장님들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보고 어느 회사가 3대까지 상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애터미라는 곳에는 정말 가난하고 너무 보잘것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정말 터전이 애터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들 여기 오신 사장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1박 2일 동안 정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의 자리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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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